아, 보안팀에 항의해야겠네. 직원도 아닌 사람을 사내에 들여보내면 어쩌자는 건지. 너, 윤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. 아, 아니었다며? 유감이다. 꼭 살아있길 빌었는데. 일부러 그런 거 알아. 다시 한 번 사랑갖고 장난치면 그땐 안 참을 거야. 안 참으면 어쩔 건데. 뭐, 또 도진 씨한테 일러 맞히기라도 할 거니? 두고보면 알겠지. 와, 인재 본색이 나오는구나. 눈앞에서 헌하다. 도진 씨 앞에서 울고 불고 끼부릴 네 모습. 윤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. 난 불쌍한 여자예요. 강세라! 죽은 윤호가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. 네가 자기 사연파라서 남자 꼬시는 걸 알면. 아... 너 때문에 회사 내에서 도진 씨 평판 바닥이야. 민폐 끼치지 말고 꺼져. 안 놔? 안 놔? 너... 그렇게 살다간 천벌받아. 천벌받아. 뭐? 저게.